공영민 씨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길 저희 강심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시죠? 진짜 있으세요? 예쁘게 만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이에요? 되게 부러워해. 울지마. 울지마. 모두 예고 나가겠네요. 오늘의 최종 강심장은 누구입니까? 처음으로 외쳐봅다. 강심장. 오빠 여기 있어. 충격과 반전. 수승과 감독의 동대 유일. 독브라이어트. 지난 2년간 강심장을 거쳐간. 단여명의 대한민국 폼스타들. 드디어 오늘. 강심장을 힘낸 최고 화재의 스타들이 나아보였다. 강심장. 강심장. 화이트의 독재. 자 화요일 밤에 강심장. 저희 강심장이 2009년 10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강심장 100회를 맞았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게 다 변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솔직 담백한 토크를 펼쳐진 우리 스타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메가톡크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에펙트 시작했어요. 성화봉송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봉송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로 들어오나요? 자 승리해 볼 거. 어디서 오나요? 자 신동 씨가. 아 신동 씨가 배터리 기념 멘토. 성화봉송으로 하고 계십니다. 정국 프로그램에 나간 선수 같지 않냐? 잘 어울린다. 어? 뭐야 설화봉송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설화봉송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또 키우신거에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진짜 대장정이었어요. 앞에 고깃집에서 이거 빌려오냐고. 우리 김성호 선배님. 진짜 신동이네요. 왜요 왜요? 정말 이름답게 진짜로 기발하고. 저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는지 질문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접들 떨고 있네. 유행어죠 유행어죠 유행어예요. 드디어 이분이 다시 와주셨네요. 파리아 싱글 지혜수 지혜수 김지수. 방송 나가고 진짜 난리 났었죠 주위에서. 진짜 난리 났어요. 어느정도였던가? 난 내가 무슨 국회의원에 당선됐는지 알았어요.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대단하다 멋지다 축하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심장이 입지가 여기까지구나. 진짜 그런데 나 승기씨 한번 안아보면 안돼요? 아 진짜요? 격려도 해주고. 또 대견해서. 우리 게스트에 보라는 건 다 해드려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